콧대가 또 얼마나 높아질려고. PT 땄대요? 아이씨. 이번 거 임팩트 있어. 실성도 있고. 그럼 뭐해요. 남염인데. 이게 왜 남염입니까? 왕자님이세요? 백마 목친다고 부들부들 떨게? 야, 고시디. 역신 역시다. 난 이거 시험 봤을 때부터 될 줄 알았다니까. 반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. 더 좋은 크리에이티브를 위한 의견이었지. 벌써 결과 들으셨어요? 방금 통화했어. 거기 전무가 대학 선배잖아. 내가 알려준 정보대로지. 네? 다 상무님 덕분이죠. 수고했어. 이왕 수고한 김에 조금 더 수고하면 어떨까요? 이번에 통신사 에뉴얼 PT 있다던데. 그 통신사 PT도 역시가 역시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? 어떠세요? 야! 놔! 아, 그건 권시디가 계속 하던 거라서. 알잖아. 통신사 건은 빌링만 크지. 쉬워. 그럼 저는 언제 빌링 크고 쉬운 광고주 주실 건데요? 고아인하고 쉬운 건 안 어울리지. 안오. 투푸로 먹어. 그럼 저는 바빠서 먼저. 각자 한 번 해봅시다. 고아인하고 쉬운 광고주주주주주주옷. 내가 열한 광고주주주주주주주구에 뼈인지 충분히 예약을 좋아하게 쓰세요.